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희입니다. 그야말로 막강하다. 레전드가 되고 있다. 전설을 만들고 있다. 역대급 장관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장관들 중에 가장 배포가 크고 담대한 인물, 글쎄요. 이렇게 선뜻 떠오르지 않았는데 신은식 장관을 보면서 와 이분이 거기에 근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그야말로 기계를 보여줬었죠. 그야말로 여성으로서도 한치도 꿀리지 않는 배포와 용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단추가 하나 풀렸나요. 자 그런데요. 저는 김용연 장관이 처음에 국가원 장관을 1년도 채 하지 못하고 안보실장으로 영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왜냐하면 NSC를 이렇게 가동하게 되면 거기에 좌장이 안보실장이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안기부장, 국방부 장관 등등에서 취한 책임자도 오고요. 여러 명 오거든요. 거기에서 사실 대빵은 안보실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상위의 역할, 직책을 맡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조직 자체를 크게 갖고 있지는 못하죠. 대동연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요.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후임으로 온 김용연 장관,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고 나름 궁금하긴 했어요. 흔히 김용연 장관은 59년에 돼지띠고 그 앞에 신원식 장관은 58년 개띠잖아요. 58년 개띠하면 그 유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바로 58년 개띠죠. 그 라인입니다. 거기에 박지만 사단이라고 보통 불리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자결한, 자살한 이재수 장관, 그리고 또 여기에 신원식 장군 등등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뛰어난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끝내 4성을 달지 못하고 별 4개를 달지 못하고 거의 강제로 전역을 다했죠. 대부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삼성 출신인데 그 신원식 장군이 야인으로 있으면서 광화문에서 운동도 열심히 했죠. 퇴기 들고 그야말로 안보 위기를 설파하면서 나라를 구하자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런 분을 과감하게 장관에 등용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거나 아스팔트 임무를 장관에 지금 입각을 시킨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거 함부로 하기 힘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니고 그다음에는 경사노위 위원장의 김문수라고 하는 진짜 광장 그 자체인 그야말로 광장운동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나 다름없던 인물인데요. 이분을 또 들컥 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이 또 앉혔죠.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용노동부 장관에 또 입각시키면서 나라가 발칵 이렇게 뒤집어진 상황이 왔죠. 김문수 관련 이야기는 제가 따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죽은 폐로 생각이 되든 흘러간 물로 생각이 되든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을 인물을 이력 대선주자군에 올려놓은 그야말로 쾌거입니다. 쾌거. 김문수를 과연 띄울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사실은 애국우파 자유보수에 명운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김문수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있으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쉽지 않을 거예요. 애국보수 자유보수의 입맛에 딱 맞는 사람은 현시점에서는 김문수 외에는 달리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병우 같은 인물이 솟아오르기 전에는 김문수 중심의 어떤 그런 운동을 좀 할 필요가 있죠. 김문수의 약점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제도권 언론에서 취급을 안 해줘요. 그게 가장 약점입니다. 뉴스가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론조사할 때 이름을 포함을 시키지 않죠. 이런 것을 극복하자면 그야말로 밑바닥부터 훑고 나가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밑바닥부터 훑고 나가는 뭐가 필요할 겁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김문수를 띄우는 법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어쨌거나 그 신원식 장관 그야말로 이분 또한 거의 레전드급으로 배포와 담력, 담력 그리고 뭐보다도 군 지휘관들에게 필요한 어떤 지혜, 용기 이런 것들이 다 보였거든요. 그리고 전략에 대한 개념도 아주 뛰어났고 그래서 신원식 장관 본인도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군에서 제일 핵심 요직을 다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원식 장관이 야인 시즌에 그런 말을 했죠. 유튜브 방송에 나갔어요. 같이 출연했어요. 거기서 김용현 장관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내가 못 따라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게 없어요. 경호책임자로 있었죠. 대통령실 경호책임자로 약 한 1년 반 정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사들은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장관이 교체되었다 했을 때 저는 신원식 장관이 괜찮고 잘하시는데 왜 교체를 할까 이랬는데 받아 놓고 보니까요. 진짜 이 장관이야말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국방부 장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적강 끝이라고요. 적시 강력하게 끝장을 본다. 끝까지 원점 타격한다. 끝까지 응징한다. 이게 바로 신원식 장관의 국방부 장관 시즌의 모토거든요. 이거를 보통 장관이 바뀌면 바꿔요. 그런데 이분 김용현 장관은 그걸 그대로 흔쾌히 받아들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 하나를 더 붙이더라고요. 좀 더 완벽하게 가다듬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원점 타격을 비롯해서 북한에 대한 응징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는 많았지만 제대로 시원하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신원식 장관 그리고 김용현 장관 이런 사람이면 그냥 진짜 원점 타격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국회를 뒤집어 놓은 인물이 최근에는 김문수 장관이 있었지만 이분 김용현 장관이 이제 나타나는 곳마다 엄청난 이야기가 터집니다. 그야말로 전설을 만들고 있다. 전설 ing다. 오늘 제가 이 뉴스를 좀 보니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북한군 파병이 아닌 총알바지 영병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정말 화끈하게 문재인 시즌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때는 너무도 답답했잖아요. 가슴이 뭔가 이렇게 울채가 있는 것처럼 뭐 깜짝 답답하게 이렇게 막혀있는 느낌이었는데요. 이분 발언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채증이 그냥 내려갑니다. 시원합니다. 대단하고요. 야권하고 싸울 때는 거침없이 싸웁니다. 야당 의원들이 혹시 기가 죽어요. 오히려. 그래서 약이 올라가지고 발짝발짝 띕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뭐 흥분도 안 해요. 그냥 바로 그냥. 그리고 이거는 달리 말하면 인격적으로나 클래스 자체가 높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보다 더. 거기 나오는 3선, 4선급들 전부 이게 애들이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이분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노출이 되느냐. 인지도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계기를 만드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분도 어느 단계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관건이 유튜브에서 알리면은 이게 일반 국민들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제도권 언론이 조금 받쳐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가게 되면 이분 또한 굉장하다. 굉장한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용현. 북한군 총알바지 용병이 불과하다. ICBM 정상각 발사 가능성 있다. 자, 김용현. ABC도 모르면서 질문한다. 야당 막 나가자는 것이냐. 고성을 질렀고요. 자, 김용현 가는 곳마다. 연일 대혼란, 대혼전이 이제 벌어지는데 저들이 이제 도발이 있죠. 이제 노골적으로 김용현을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시하고 저들이 이제 이겨보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무도 능수능란하게 잘 제어하고 잘 받아칩니다. 그래서 이 탁월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군사적 식견. 이분이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군요직을 빠른 시각에 모든 걸 다 그친 인물, 몇 명 안 되는 군인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야말로 너무도 뛰어난 군 전략가로서는 천재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족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걸 알아보는 시각이 아니니까 제가 말을 안 합니다만 제가 일전에도 이분 이야기를 한 번 했거든요. 이쪽이 제가 이분 프로필을 쭉 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고 되니까 와, 군에서 정말 알짜백이라고 하는 알짜백이는 다 그쳤더라고요. 쫙 이렇게 그치면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천재형 전략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략가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억울한 전략가가 있고요. 말을 잘하는 전략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말도 잘해요. 말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어떤 운대만 맞으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신분이 확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번 지켜봐야 됩니다.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통령 바로 밑이나 상관은 뭐 다름없잖아요. 국가적 경력을 이렇게 쌓아가는 걸 보면서 우파의 든든한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사를 조금 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총알바지 이야기인데요. 정말 시원합니다. 사실 총알바지 아닙니까? 폭풍군단이라고 합니다만 거기 찍힌 사진 보십시오. 애들이잖아요. 애들. 완전 피골이 상집한 애들을 데리고 무슨 폭풍군단입니까? 자, 김용균 국방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김정은이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에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파렴치한 짓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바지 용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파병을 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그 나라의 군복이나 표식 국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군은 인민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러시아 군 통제 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작년 9월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주로 무기 위주로 지원하다가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부터는 병력이 파병되기 시작한 큰 전환점이 있었다라고 국방부에서 그동안 챙겨온 일각의 정보를 열었습니다. 북한이 제공한 무기는 미사일과 포탄 위주이다. 포탄은 천만 발에 가깝다. 와 천만 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틴으로서도 김정은에게 매달리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런 포탄 같은 게 러시아는 독났다고 그러죠. 병력은 주로 특수부대, 공병, 포병을 포함해 1만 2천명 정도의 규모가 파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추가 파병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3천명이 파병됐고 일정기간 적용훈련을 거친 뒤에 전쟁이 투입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파병된 북한군이 어느 정도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에 조종사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도 했네요. 그래서 현재 푸틴은 자신의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고 김정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에 대해서도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신의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것이 덜 통날까 봐 주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쉬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게 지금 알려지면 북한도 지금 난리 난다고 합니다. 북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파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로지 자신들은 방위하는데 방어하는 그런 전략만 갖고 있는 것으로 선전선동을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북한이 러시아의 핵미사일 인공위성 관련 첨단 과학기술을 요구하고 있다고 또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도 여러 번 언급했고요.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의 추이를 봐가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및 국제사회와 연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모니터링담 파견, 살상무기 지원 등 단계적인 지원을 모셔가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파병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심하게 분석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밖의 많은 이야기였습니다만 일단 북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김용균 장관이 이런 말을 했고요. 이제 민주당을 박살낸 민주당 야당 의원들을 갖고 놓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용균 국방부 장관이 A, B, C도 모르고 질문하는 야당 의원님들 수준 좀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바탕 쏴습니다. 이렇게 되자 야당 의원들이 그냥 발칵 뒤집어졌겠죠. 고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김 장관은요.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범계 박범계 이게 군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에 대해서 A, B, C도 모르고 질문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너무하신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박범계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따지자 제 소관이 아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라고 딱 이렇게 받아쳤고요. 그러자 박범계가 A, B, C도 모른다니 라고 말하자 김 장관은 앞뒤도 모르고 질문하고 계신다. 이게 누구 건지 모르고 질문하시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관여한 것도 없는데 그거 따지시려면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에 따지셔야 한다라고 바로 그냥 정책하면서 일갈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세가 이쪽이 박범계가 눌린다 싶으자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선배가 아니고 후배입니다. 후배지만 사성장군 출신이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감사위원한테 A, B, C도 모른다고 하다니 A, B, C도 모르는 장관이라고 하면 되겠느냐라고 말을 또 걸고 넘어집니다. 부승찬이라고 아시죠? 이게 이번에 국회의원 됐잖아요. 용산 이전 관련해서 청공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선통했던 그 친구인데요. 부승찬까지도 나서서 이거 솔직히 싸우자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막 나가자는 거냐. 하늘같은 군선배죠. 김용윤 장관이요. 이렇게 되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제1선배죠. 한기호 의원은 삼성장군 출신인데요. 제1선배입니다. 6.4 제1선배인데 국정감사를 받는 수감부대나 지휘관이나 국무위원이 범죄자냐. 왜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 이 일의 탓이 수감받는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지리하는 쪽에도 분명히 있다고 받아쳤고요.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실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만 우리 김용윤 장관이 능수능란하게 받아쳤다. 할 말 다 했다. 그게 돼서 야당 쪽 의원들이 기가 좀 죽었죠. 저렇게 명백하게 확고부동하게 지금 러시아의 탄알바지 푸틴의 총알바지로 지금 김정은이가 자신의 실정 국민적 인민들로부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정권에 대한 어떤 비난 그런 것들이 심상치가 않은데 그리고 거기기는 요즘 제3의 고난의 행군처럼 말이죠. 먹는 문제가 지금 크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그러죠. 못 먹어서 아싸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불만을 대외적으로 돌리는 그런 측면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김용현이라고 하는 전세를 만들고 있는 장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앞으로 어떠한 성전보 어떠한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국회에서 저들과의 대결 속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윤석열 정부에서 각 장관들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 뭐 이렇게 깨깽 이런 식으로 꼬리 말고 이러면 큰일 나요. 그냥 강하게 받아쳐야 되는데요. 그러자면 자기 직무에 대해서 확고한 분석과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누리 pd 김진희였습니다.